오늘은 완주군 소양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주군 부자부동산입니다. 전주역에서 출발하시면 5분 정도면 도착하는 초근접거리의 넓은 텃밭을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기존의 매매가에서도 더 다운된 오늘의 전원주택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전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택 양옆쪽으로 넓은 텃밭이 있어 텃밭을 가꾸시기에 좋습니다. 차고지가 있고 주차는 3대 정도는 무난히 주차 가능해 보입니다. 부속창고나 기타시설이 조금씩 있으며 태양광도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 보시겠습니다. 대장상 27평으로 방 3개와 화장실 1개,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에 안방과 주방이 있으며 가운데인 거실 화장실, 오른편엔 작은 방 2개가 있습니다. 구입 후 취향대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훌륭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은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오늘의 매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양면 전주 초근접거리에 넓은 텃밭을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토지는 337평의 옆면적은 35평인 1층 주택입니다. 방 3개와 화장실 1개, 주방, 거실, 창고로 되어 있는 1996년도 건물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의 남동향으로 조적 구주입니다. 주택에 주차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택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기존의 가격에서도 좀 더 다운돼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진짜 땅값만 받고 파는 가격으로 리모델링 하신다면 근사해질 오늘의 주택 이외에도 많은 매물을 보여주시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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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